울산 불교환경연대가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금요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회원 20여 명은 과대포장 거절하기와 물절약,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 환경보존 실천 방안 등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살리기에 동참을 독려했습니다.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또 환경운동에 힘써온 울산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을 보시했습니다.